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정숙님의 이야기죠. 광수님은 광수님대로 옥순 같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생수 광수와 기생수가 빠진 광수 이런 식으로 옥순과 영숙 얘기를 했는데 약간 영숙과 옥순의 화법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숙씨의 화법은 동나이대 성인 아니면 센스 있고 장난 잘 치는 학생들이 듣기에는 되게 재밌는 말인데 약간 모쏠이고 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뭐든지 되게 잘 보이고 싶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말일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모쏠이 봤을 때 가장 온화하고 그리고 인품 있어 보이는 그리고 뭔가 어떤 엄마 같은 모쏠은 아무래도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그게 결국 내 내면의 여성성. 그런데 그 여성성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연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원형의 내 안의 여성성을 생각하면서 이성을 만나는데 그게 보통은 어머니의 모습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영숙님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쏠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모쏠들은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어머니 같은 그런 성스러운 여인의 느낌. 그런 어머니 같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여인상.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섹시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했을 것 같은 그런 욕구, 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분들에게 확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눈에 안 차. 물론 광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외모는 눈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외모를 보지 않고 엄마 같은 사람한테 끌리기도 하지.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쏠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엄마 같고 품어줄 것 같고 그 인품이 훌륭한 건 알겠어. 그래서 너무 잘 보이고 싶어. 광수님은 영숙님을 그렇게 떠나보냈고요. 맙소사라고 하는데 상철에게 갔어. 상철이 옥수는 거 잘 되는 거 보면서 영식 어떻게 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영숙도 갔네? 광수 어떻게 할 거야? 영숙 씨는 상철에게 갑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정숙님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숙 광수 데이트가 중심이죠. 사실 제가 꾸준하게 영숙님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슈퍼데이트 하면서 영숙님과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말이면 한 번 더 데이트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광수님은 여기에서 나는 저 마무리가 혹시 그런 뜻인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여기서 끝내야겠다. 더 이상 좀 다른 분들이랑 대화 많이 해봤는데 정숙님과는 안 해봐서 그러니까 정숙 씨가 갑자기 좋아졌다. 갈 대체는 흔들리는 게 아니고 영숙 씨에게는 이제 미안해서 못 간다. 이제 그 뜻이죠.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분인지 나누고 싶다. 그렇게 이제 광수 씨도 정숙 씨를 고르고 정숙 씨도 광수 씨를 골랐지. 서로 데이트 전에 말을 한 것만 보면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광수 씨는 영숙에게 미안해서 고르는 선택일 뿐이고 정숙도 우리가 같이 보게 할 때 이거 정숙 씨가 자존심을 세우면 지금 광수, 자존심을 버리면 상철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자존심을 버리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왜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금 정숙 씨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그래도 가장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은 물론 최선은 아닐지라도 상철이긴 하잖아요. 상철과 데이트가 싫지 않았어. 그래도 상철이니까 괜찮나? 그래도 좀 이런 스타일을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닌데 이런 스타일은 밖에서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상철도 애도 착하고 좋긴 한데 그래도 아쉽다. 이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 중에 선택할 사람은 당장 영수는 뭐야? 칼제비잖아. 혓바닥 살인마고. 그다음에 영호는? 그럼 영호는 목걸이 세공인. 영철은. 그리고 여기 펜션 주인. 주퍼 구워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펜션 주인이고. 지금 영식 씨는 옥준 씨 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 영식 씨가 또 어렵잖아요. 약간 어른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광수 씨도 좀 어른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럼 남은 사람 중에는 지금 영식하고 광수인데 둘 중에서 영식은 광수보다 더 어른스러워. 어차피 어른 같은 사람 고를 바에는 영식보다는 광수 고른다고. 왜냐하면 영식은 술주정을 했어. 그건 치명적이야, 실은. 술주정 거기에서 일단 멘탈이 나가서 큰 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심하단 말이야. 광수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대화해 봤을 때 통했고. 어제 대화에서 통했다는 것은 일단 부가적인 거고. 정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광수밖에 없어요. 광수 이외에는 지금 상철한테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존심은 그래도 상하잖아요. 상철에게 나 너한테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접힌 건 아니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캠프에서 얼핀 얘기했거든. 거기서 돌아가면서 헤어질 때 너무 편해지진 않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상철이 우리 이제 마음 더 내려놓고 우린 편해졌어요. 우리 이제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 알아봅시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라는 식의 암시를 했단 말이야. 그때 정숙 씨가 너무 편해지지 마라는 식으로 헤어질 때 이렇게 툭 던지고 한다면 친데레 식으로. 그래서 좀 대화가 됐고 통했다. 정숙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철보다 광수 이거라기보다는 상철에게 미련은 남았죠. 그거를 상철과 캠프에서 돌아서면서 너무 편해지지 마요. 라는 멘트 툭 던지면서 미련이 남았음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어느 정도 캐치를 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실은 너무 그렇게 편하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해도 이거는 나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잖아. 어제 대화했을 때 대화가 통했고 이때 정숙에게 먼저 대화를 신청을 했는데 이 대화를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정숙 씨가 고를 사람이 있었을까? 그래도 혹시 그러면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야만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은 좋아하고 호감은 없어. 그리고 정숙 씨도 우리가 이제 그걸 잊으면 안 돼. 이번 퀴수는 못 쏠 기수야. 이 좋아하고 호감이 있고 뭔가 연애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야만 사귄다. 그게 우리가 전내 못 쏠 기수에서도 봤던 내용이잖아요. 못 쏠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모순도 못겠어. 정숙님도 데이트하면 꼽주고 안 하면 여지주고 그렇죠. 영자님도 지금 실은 영수님한테 그래. 이 사람을 정리하기는 싫고 사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친구로 지내자면 슬프고 지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게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더 적극적인 경우 그냥 저돌적인 영우 같은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야만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냐라는 말은 내가 너를 좋아하고 호감도 없어. 근데 우리 데이트는 한 번 할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 두들기는 거지. 돌달기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지만 두들기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계속 홍수가 났어. 어느 세월에 두들기고 있겠어. 이게 물론 홍수까지는 아니어도 점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야만 데이트하는 거 아니니까 약간 정숙 씨는 내가 너랑 데이트 신청해도 혹시 영우처럼 저렇게 목걸이 주진 않을 거죠? 그거 미리 선 긋는 거야? 미리 이제 0901차임을 미리 하는 거야구나.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야만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내가 호감은 없지만 데이트를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던지는 거면 말 그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정숙 씨가 이게 물론 상처 씨 꼽주고 그런 거는 있었죠. 광수님에게 일단 안전장치를 거는 것 아니면 광수에게 내가 마음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데이트할 명분을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겠지. 데이트를 한다고 너에게 호감이 생기고 대시를 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정숙 입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데이트해보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연애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여사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광수 씨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물론 여기서 상대적으로 해서 상대는 영우지만 영우나 영식보다 높죠. 근데 저게 여사친도 물론 있겠지만 조직 내에서도 여자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 내에서도 여자 직원이 많을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조직 내에서 여직원의 비율로 따지면 가장 높겠죠. 영어도 비율적으로 높을려나? 근데 애초에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영수는 뭐 없을 거고 여자가 거의 없을 거고 영식은 거의 혼자 일하다시피 할 거고 광수가 여사친이든 아니면 여직원 아는 여직원들이 제일 많겠지. 여성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저게 광수 집장에서 양날의 검이야. 이쯤에 라이브에서 정숙님이 왜 소고기만 먹었는지 지금 어쩌면 그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우 다이어트? 지금 그거 하는 중 데이트관이 통했던 이 데이트에 크게 의미 두지 맙시다. 의미를 두지 않는 데이트. 생각해보면 뭔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있죠. 데이트인데 뭐 호감이 없는데 왜 해?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정숙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뭐라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지. 왜냐하면 퇴소하고 싶은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지. 영수에게도 했고 지금 상철에게도 했고 뒤집기에 성공한 상철을 지켜보게 된 정숙. 막판 뒤집기. 여기서의 상철 곁에 세 여성이 갔죠. 현숙, 영숙, 그리고 옥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모쏠 기수여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지? 정숙 씨도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이게 영숙이나 현숙이나 옥순윤을 봤을 때 지금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잖아. 지적이고 인품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직업도 훌륭하고 그리고 미모도 절대 딸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 상철한테 가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왜? 지금 내가 데스크탑을 사러 왔기 때문에 노트북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였던 건 맞는데 저 노트북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네? 그러니까 저거 그냥 살까? 저거 나한테는 10% 깎아준다고까지 했는데 그냥 살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숙 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애초에 데스크탑을 고려하고 나왔는데 노트북을 갑자기 사고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건 망설여질 수 있는 일이지. 지금 노트북 살 마음은 없는데 여기 매장이 친절해. 그리고 오면 커피랑 사탕도 줘. 그래서 여기서 쉬다 가자. 그래서 그냥 매장에 앉아 있는 것뿐인데 정숙이 보기에는 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야. 정숙도 잘 생각해보면 상철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정숙 입장에서는 초반에 상철에게 차라리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니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든가. 그런데 애매하게 상철을 놓지는 않는 것처럼 하면서 거절을 하고 초반의 거절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초반에는 난 말만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상철님이 또 싫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널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더 이렇게 대시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상철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라는 뉘앙스에 말도 했기 때문에 정숙 씨가 초반에 욕을 많이 먹었지. 그런데 정숙 씨가 상철에게 그렇게 했던 건 한편으로는 상철 씨가 나한테 대시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싫지는 않았어. 그거는 좋았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분에 문밑 비치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상철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자요. 그래. 그런 말도 했었고. 그러니까 상철이 초반에 듣기에는 정숙이 나한테만 더 친절하고 나한테만 더 그런 표현을 해라고 오해할 수 있었지. 그 상황에 정숙은 의아하겠지만 8일 차에 다시 상철님이 나 가니까 그래도 나한테 좀 아련하게 보던데 다시 한번 만나봐요 하고 데이트 한 두세 반 하잖아요. 다시 또 태워. 아니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또 탁. 그래. 쉽지는 않아. 정숙 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이 한 20%만 가도 내가 막 50%, 100%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게 됐으면 뭐 솔로였겠어. 그게 됐으면. 정숙 님도 어디 가면 그렇게 빠지는 사람 아닌데. 모순적이어서 굉장히 좁은 사람. 그냥 의료계통이예요만 안 했어도 됐을 듯. 그 이후 연봉 발언다고. 그 의료계통 발언, 연봉 발언 이거는 정숙 씨 입장에서는 상철을 밀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리고 그랬는데 상철이 더 다가오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더 밀어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상철 씨가 조금 더 노련했으면 첫날 그렇게 하고 정숙이 약간 밀어내는 것 같아요. 살짝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때 조금 거기서 조금 선을 둬야 돼. 거리를 두고. 정숙 씨도 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뭐 저는 정숙 씨 밖에 없지만 기다려 볼게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세요. 하고 조금 좀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밀당이 필요한 거야. 서로서로 마음 표현하면서 좋게 만나는 게 제일 좋지. 그런데 정숙한테는 필요해요. 이게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고 아는 사람들 혹은 뭔가 내가 주어진 것에 더 작게 가치가 작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내가 언제든 나는 떠날 수 있는. 내가 당신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 그거를 표현할 필요는 있죠. 진중함이 뭔지 모르죠.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 정숙 씨가 그래서 모쏠린 거기도 하지. 그래서 더 쉽게 연애를 못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밀당이 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고 가는 사람 붙잡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장관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 마음 흔들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이러면 문제인데 정숙 씨는 자기가 이거를 컨트롤이 안 돼. 내가 본인이 결국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정숙 씨가 가장 스스로 누구보다 가장 모태솔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숙 씨가 상철 씨를 어떻게 보면 세미태움 정도가 있었죠. 세미태움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런 상처를 밀어내고자 하는 태움 상철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태우는 그런 정숙 씨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정숙 씨야. 그래서 정숙 씨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랑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라고 본인도 힘들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상처를 지켜보게 된 정숙은 대충 몰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배 아파요. 이게 물론 인터뷰를 집요하게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배 혹시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배 안 아파요. 에이 아프면서 인터뷰를 30분째 실랭이를 해가지고 정숙 님이 알았어 알았어 배 아파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숙 님이 그냥 배 아파요.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도 그냥 정숙 씨의 어떤 장점 같아요. 이게 이것만 있었으면 에이 이제 와서 배 아파. 이렇게 했겠지만 여기서 뭐 슈퍼데이트권에서도 정말 성심성인껏 했지. 지금 정숙 씨 입장에서는 같이 데이트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애매하거든요.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남은 대안이 광수 아니면 상철이에요. 그나마 나갈 만한 사람이. 그런데 상철을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광수에게 가지니 광수에게는 어떤 이성의 범주에 지금 안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정숙 님의 이상행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느낌이겠지. 아까 우리가 여러 명 여러 남자분들이 막 언급됐지만 그런 딱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리고 약간 듬직하면서 세련되고 말수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야. 아니 그냥 정숙 님의 이상형을 한번 유추해보자는 거야. 지진이라고 생각해봐. 지진이라고.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는 배우들을 생각해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숙 님의 이상형을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기가 힘들죠. 그런데 정숙 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외모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데 그게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또 적극적으로 정숙 님한테 다가오긴 어렵지. 자기 일이 열심히인데.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또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지. 그래서 정숙 님이 바라는 이상형이 굉장히 좁은 거야. 차라리 그냥 외모 차원 후 이래버리면 외모 하나니까 물론 차원 후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만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진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범수나 만약 그런 입장에서 상철 님을 보면 굉장히 내 이상형과 멀다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 생각해봐. 이게 그런데 그런 이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진중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런 사람이 섹시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영수에 가까운 건 맞아. 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상철 님이 크게 아쉽지.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철 님을 보면 되게 남자같이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성격이 뾰족한 줄 알았는데 뾰족하다기보다는 뾰족함을 감추지 않는 거야. 보통 사람은 조금 뾰족함이 있거든. 그런데 정숙 님은 그걸 감출 줄 모르는 거에 가깝지. 그런데 표정 관리는 안 되지만 입으로 뱉지 않게 해서 손으로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생각하고 정숙 님을 보면 그래도 좀 이해는 가. 그래. 데스크탑 사러 왔는데 노트북이 한눈에 마음에 들긴 어렵겠지. 이성 경험이 확실히 많지는 않겠구나. 이게 한번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맺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좋아지고 하지만 내 뾰족함을 못 감추는 바람에 이 사람이 떠나서 깊은 후회를 하고 노래방에서 떠난 후에 알았어. 한번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 바뀌죠. 보통 그거를 빠르면 고등학교 때 늦어도 대학 졸업 전에 경험을 하는데 지금 정숙 님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모순적인 이상형의 모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가장 정숙 님이 빨리 개선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지. 눈이 높다 이런 게 아니야. 약간 상충될지도 모르는 조건을 바라고 있는 거. 그리고 상충될지도 모르는 조건에 내가 너무 단점에 집중하고 있는 거. 일단 장점만 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애를 안 해보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아. 그러니까 지금 상철 님이랑 할 때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갈구는 것처럼 보여서 미숙함으로 안 보였는데 이게 기대치가 높아서 지금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미숙함인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맞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상위 10%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외모 상위 10%. 그거는 말 그대로 10%. 100명 중에 10명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10가지의 조건이 평균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래버리면 10가지 조건. 2의 10승이 되니까 2의 10조금이 되니까 1,000분의 1이 된단 말이야. 1,000분의 1보다도 더 희박하단 말이지. 그러면 0.1%가 되니까 훨씬 눈이 높은 건 맞아. 조건이 많아질수록. 그런데 심지어 그 조건들이 상충되는 조건이면 이게 단지 평균인데 두 가지에서 평균이기 힘들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그게 눈이 높은 게 되는 거지. 그런데 조건 하나하나를 떼봤을 때는 별로 안 높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진중한 사람이 좋은데. 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데. 나는 나한테 적극적이고 항상 나한테 허진적인 사람이 좋은데.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그게 없어. 없는데. 교집합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배 아파요 하고 웃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여고생 비유를 한 게 상당히 적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숙해서 자기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그것도 잘 모르고 보통 단점 같은 거 그냥 덮고 장점만 보고 가야 되는 게 또 연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단점에 집중하게 되긴 해. 그런데 상처님한테 정숙님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없을 거예요 정숙님은. 그런데 정숙님은 그런 카리스마 있고 진중한데 나한테 다정한 그 두 가지를 원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되게 강할 거거든.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면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상쇄할 만큼 멋있어야 돼. 그러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지. 자기 마음을 아는 모쏠이 뭐 흔하겠어요. 그런데 정숙님 같은 사람이야말로 모쏠이 정숙님의 마음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야.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정숙님 같은 사람은 약간 말 그대로 좀 연애고수 스타일이 정숙님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죠. 그런데 정숙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내 손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자상하고 다정할 것 같아서 다가갔는데 뭔가 내 손안에는 결국 들어오지 않는. 약간 그렇죠. 정숙님이랑 어떤 케미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두 분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서 미숙한 부분을 드러낸 거지. 전 영숙이 상처를 선택했을 때 광수가 오케이.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는 뭔가 마음의 충격인 상황에서 그래. 그래. 당연한 일이지. 그냥 그래. 잘 됐다. 잘해. 잘 됐다. 그 마음 하잖아요. 뭐 내가 바라는 게 있어도. 그래서 문득 갈대밭에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갈대 같은 마음. 그래서 어쨌건 솔직히 좋아요. 이러면서 여기서는 상처를 좋고 데이트 준비로 시끌벅적한데 여기 사이에 껴있네? 광수랑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감자탕 드립을 쳐. 좀 그래도 여유가 생겼지. 이제 영숙을 내려놨고 기생수가 다시 한번 몸의 주도권을 얻으면서 감자탕 드립을 칠 수 있는. 야야. 그때 광수가 너 감자탕 사줬잖아. 다시 이제 객관화가 됐지. 메타인지가 됐네요. 나 지금 진짜 정색한 거 알지? 이러면서 그걸로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숙님의 마음에 들어야겠다. 긴장감. 이 목표가 없으면 광수님이 영숙님이랑 편하게 얘기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광수님이 영숙님을 진짜 좋아해서 긴장해서 더더욱 자기의 장점을 발휘를 못했다고 난 생각해요. 단지 영숙님이 너무 그런 선생님 투여서 광수님과 궁합이 안 맞았다. 그걸 떠나서도 광수님이 너무 잘하려고 기대치가 높았어. 그렇게 이제 팀 상철은 메뉴 선정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광수님과 정숙님은 한우를 먹으러 갑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물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미녀냐 아니냐는 그거는 차치하고 남자들 특히나 이제 연애를 많이 못해본 남자가 더 심한데 그 실험이 있어요. 복도에서 저쪽에서 섹시한 미녀가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미녀가 걸어오는 거지. 그때 그 사람이 더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남자는 더 벽에 딱 달라붙어서 걸어가. 더 피해. 더 긴장하고. 몸이 더 경직돼. 그런 면에서는 누군가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영숙보다 정숙이 더 아름답고 영숙보다 옥순이 더 아름답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근데 광수가 어쨌건 이성적으로 보고 경직된 태도를 보인 건 영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외모나 그런 거를 떠나서 광수는 그래도 영숙 씨를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었을까.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한테 더 긴장을 한 거지. 저게 그냥 위를 찢으면 좋았겠죠. 그거는 그게 광수지 성격이야. 저 랩을 상처주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원복시켜서 뜯고 싶어. 저거를 그냥 쭉 찢어버리는 건 광수지 성격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손톱으로 뜯는 건 이 랩을 상처주는 일이야. 이 랩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야. 그래서 아마 선물을 받아도 종이 선물을 받아도 거기는 스티커 스카치테프 이렇게 손톱으로 쫙딱딱 해가지고 뜯고 여기 딱딱딱 해서 뜯고 종이 포장지를 다시 안 쓸지언정 그대로 다시 펼치는 게 광수님 성격일 거야.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막 그냥 찢어버리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오타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거. 오타부터 어떻게든 수정해야 되는 거. 오타가 존재하면 안 돼. 선물 포장지를 예쁘게 뜯는 건 좋은데 랩은 선 넘었지. 뭔가 안정감 없는 찢어진 상태에는 광수님 입장에서 견디기가 힘들 거야. 원래 예민하고 불한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할 수 있는 거야. 예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손 못 뜯어라고 했을 때 못 뜯겠어? 뜯지. 아니 광수 변호사가 아니고 이게 왜 변호사야. 이게 내가 지금 변호하는 거 아닌데? 내가 내 말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광수 씨를 두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저거를 못 듣고 저거에 상처 주기 싫다는 그런 성격이 그게 장점이야? 약간은 더 나가면 강박일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게 왜 장점인데 대체? 이거는 성격 차이점기 전혀 장점 아니에요. 일종의 옵세션이라고 그렇지. 이거를 장점으로 보다니? 이거는 아까 정숙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중에는 약간 변호하는 데에 가까운 부분도 있었지. 내 말이 전부 다 이거를 100% 하고도 이건 장점이 아닌데? 이거를 변호라고 생각하다니 깜짝 놀랐네?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제가 뜯을까요? 유전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고요. 보통은 기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보통 두 가지가 섞여서 하지. 예민한 사람 중에는 화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화가 겉으로 표출되는 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저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화거든. 자기 비하와도 아마 영향성이 있겠지. 예민하고 불안한데 성격적으로 남한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 화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계속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혼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침묵하게 되고 뭔가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수동 공격이 나가고 실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해. 예를 들어서 글씨가 있으면 무조건 오타부터 보여서 오타부터 잡아야 되는 것 꼼꼼한 것 뭔가 부정적인 것에 먼저 보이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먼저 검열하는 것 검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단점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직업적 성취도가 높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직업에는 저런 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문제점부터 찾아내야 되는 연구직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함을 요구하는 교수님들 그러니까 정숙 씨는 타인의 단점에 집중하지 그런데 광숙 씨는 자기의 단점에 집중해 자기의 단점에도 예민하고 내가 못할까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어휘나 저런 문법이나 이런 게 민감할 수 있거든 좋게 말하면 디테일에 충실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소한 것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대범하지 못할 수 있지 여기서도 정숙님이 제가 뜯을게요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저것도 병이다 병 이런 말을 듣기가 딱 좋은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야 너도 그거 병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영수가 막 말 그렇게 자꾸 단어 선정 못하는 것도 들으면서 저것도 병이다 병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냥 고기를 사랑하는 나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워 세상에 소고기가 저렇게 소비되어 버렸다는 게 저렇게 구워져 버렸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픈 일이야 그런 거에 좀 집중 충실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화가 있을 수 있는 근데 그 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표출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광수 씨는 그 화를 표출하진 않아 사람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에게 자기 비야로 넘어오는 거지 나를 향한 화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야 내가 내 안에서 나한테 화내고 혼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자꾸 시도를 하죠 최소한의 상처를 내면서 가위보다는 이렇게 조금 뽁뽁뽁 뚫어가지고 최소한 조금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야 이렇게 진짜 독으로 넘어왔네 또 한 단계 더 지나 제가 뜯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앞에서 정숙님이 제가 뜯을까요 뜯을까요 이러니까 내가 시작했는데 또 뜯으라고 줄 수도 없잖아 내가 뭔가 마무리를 짓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긴장됐겠지 그래서 이제 가위를 쓰게 되었고요 정숙은 그냥 안 본 셈 치자 못 본 셈 쳐보자 그러니까 지금 정숙님도 지금 웃음도 나오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게 이제 때깔부터 다른 최상급 한우 구워지기 전에는 참 때깔이 이뻤는데 이제 맛있게 굽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소고기를 확실히 구워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울까요 라고 합니다 이게 정숙님은 진짜로 소고기 먹는 사람으로서 맛있게 먹고 싶었겠지 정말로 진심으로 그냥 정숙님은 그냥 굽고 싶지 아 저 고기를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생각 음 근데 잘 구우세요? 근데 잘 못 굽지만 점점점 광수씨보다는 잘 구워요 아니 정숙씨가 차라리 제가 맛있게 구워볼게요 하고 그냥 딱 과감하게 그냥 받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 안 구워보셨죠 솔직히 고기도 물론 가장 맛있게 먹는 정석이 있긴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짝 익혀 먹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좀 설립은 걸 좋아하고 우리가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도 그 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웰던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정숙씨한테 맡겨서 이 사람의 스타일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나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임기응변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을 순간순간 대처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광수님은 일단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거기서 좀 벗어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건 광수님이 특별하게 부족하다라기보다는 특별하게 부족한 거는 랩 듣기 실력과 고기 굽기긴 했는데 소고기는 설립은 거 먹는 사람 있지 뭔가 더 어필하고 싶은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게 일종의 희생이니까 내가 희생할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죠 고기 부심이 있지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차분한 사람이었으면 저기서 어 내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도 약간 얼추 구우셨다 엄청 노력하고 있지 정숙님 때문에 이런 맛있는 것도 먹는다 그렇지 몇 개는 구워진 것 같아요 정숙님이랑 얘기해 보면서 같이 생활해 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매력이 있으시고 그러면서 칭찬을 시작을 합니다 일부러 연애를 왜 안 하신 거예요 어쩌면 광수씨가 보기에 옥순과 정숙은 좀 젊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매력이 많은 사람 이라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내가 이성적으로 끌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고 싶은 사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고 정숙과 옥순은 이쁘고 매력 있는 사람은 맞았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일부러 아니에요 일부러는 아니지 그냥 눈에 차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겠지 아 식사자리에 챙겨주는 게 별로 없어 서툰 모습을 영숙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영숙님 앞에서는 조금 몸이 굳은 느낌이 있어 좀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예쁜데 예쁘다고요? 예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예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어 예쁜데 근데 호감의 단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정숙님도 뭐 우리가 이제 와서 호감 생기고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냥 데이트 하는 거지 대화를 안 해봐서 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마음 아닌가? 이 전날에도 정숙님이 그렇게 부담없이 하려고 했지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저는 되게 배려해 줘서 참 좋았거든요 아 굳겠다고 말한 거가 배려인가? 어느 게 배려지? 9살이나 연상이면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약간 가능성을 아예 안 보고 있어서 저런 말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 이제 9살이나 연상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숙님의 불편함을 느끼면 그거를 저도 같이 느끼게 된대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해줬다라는 건데 정숙님은 목숨님과는 좀 다른 재질의 편안함이 있지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느끼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다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게 모솔들이 대하기에는 절대 편안함으로 느끼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 교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이성적으로 느끼진 않고 다행히 이제 교수님이랑 밥 먹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말통하는 교수님 외모적인 선입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광수님이 확실히 뭔가 서툴고 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대화 소재가 뭐 이뻐요 고마워요 편안했어요 뭔가 이쁘다는 칭찬 말고 다른 얘기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대화 자체가 카페 갔을 때도 시사 얘기 이런 거 하시니까 유튜브 어떤 거 보세요? 뉴스 아니 뉴스를 봐도 굳이 뉴스부터 얘기하지 말지 장원영 아냐고요?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돌 진짜 잘 몰라요 여기서도 이제 장원영 때문에 거리감이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뉴스에서부터 이미 거리감이 생겼으니까 뉴스에서 생긴 거리감으로 이렇게 또 아이돌로 간단 말이지 근데 모를 수도 있어 아이돌 몰라도 대화를 하려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광수 씨가 정숙 씨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물어보면서 갔어도 좋았을 것 같아 옥순 씨랑 만났을 땐 질문 잘했는데 옥순 씨는 이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 티 안 내고 또 잘 받아주거든 근데 정숙 씨는 나름 노력을 해도 표정이 너무 드러나 광수님도 정숙 님한테는 딱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리고 지금 정숙 님이 고기 구울 때 제가 구울까요? 그래도 잘 구웠네요 그래도 그래도 뭐 하네요 약간 이런 거를 들으면서 광수 씨는 광수 시대로 정숙 씨에게 조금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삐졌어 삐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맘 상했어 실은 고기 구울 때 정숙 씨가 살짝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말해가지고 정숙 씨는 뾰족하게 안 말했거든요 근데 삐진 거는 농담이고 삐진 것까지는 아니고 광수 씨가 살짝 맘 상해가지고 굳이 정숙 씨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시사? 뉴스? 취미용? 부동산? 부동산 보기? 뭐 이런 거 근데 뭐 영숙 씨만큼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리한 것까지는 아니지 왜냐면 그냥 진짜 솔직하게 그냥 나 취향이야 이런 거니까 근데 정숙 씨에게 굳이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 나는 시사 같은 거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좀 안 맞네? 이것도 살짝 심포도야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선을 긋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 꽤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기를 못 구울까요? 고기 포장 랩도 그렇게까지 못 듣기 어려운데 요즘 직장은 회식을 잘 안 하니까 뭐 예정이랑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랩이 통째로 나오는 그런 집이 잘 없어요 고기도 모르겠네 돼지갈비만 구워봤으면 돼지갈비는 그러거든 이렇게 자주 뒤집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돼지갈비만 구워봤을 수도 있겠고 근데 물론 돼지갈비도 빠삭이기 좀 빠삭이 아니 빠삭이 아니지만 잘 익은다면 잘라야 잘리긴 하지 저번에 수장님이 영식 나이에 이민한다 했었는데 진짜인데 여기서 이제 광숙 씨는 그 고기를 구우면서 정숙 씨가 뭔가 나를 좋아하는 태도는 안 나왔잖아요 뭐 제가 구울까요? 고기 처음 구워보세요? 이런 거 약간 그렇게 살짝 공격으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숙 씨가 이 앞에서 보면 내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 되게 배려해서 좋다 그 정숙님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광수가 정숙에게 불편한 마음을 그냥 상대를 칭찬하는 그런 걸로 그냥 그래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도 배려도 좋았어요 그렇게 그냥 좀 스스로가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기보다는 마음이 상한 건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다른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고 예민하다 보면 화가 있고 그 화가 자기를 향해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조금 어떤 불안과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방 더 얹어지니까 항상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겠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거는 쉽게 내가 마음이 상해도 그걸 막 다른 사람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곱씹으면서 해소를 하려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또 장점이랑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사나 이런 거는 어쨌든 선을 긋는 거잖아요 약간 속된 말로 네가 마음이 나한테 있다고 해도 뭐 줘도 안 가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난 시사 좋아하는 난 그런 사람이야 뭐 아이돌? 됐어? 약간 오히려 그냥 철벽을 치는 꼴이 돼버렸지 광수 씨를 물론 이성적으로 안 본 것도 맞죠 고기를 잘 못 굽는다고 생각한 것도 맞는데 만약 옥순 씨였으면 그냥 웃으면서 다 좋다 다 좋다 했기 때문에 옥순 씨의 마음을 읽지는 못할지언정 광수 씨는 마음이 편하고 대화가 잘 됐겠지 뭔가 시사 좋아요 이렇게 안 했겠지 당장 옥순 씨한테 가가지고 시사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손 긋지 않았거든 근데 만약 고기를 굽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영숙이었다면 영숙 씨였다면 아이고 다 태우네 다 태워 줘봐요 이렇게 했겠지 정숙 씨는 제가 할까요?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 굽는 거 아니에요? 살짝 슬쩍 태우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광수 씨가 뭔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옥순 정도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도 이게 지금 여기서라도 뭔가 말을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광수 씨가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 이건 선호하는 장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남았냐? 아니요? 알아본 사람 중에 뭔가 다시 마음이 가는 건가? 광수를 경험하고 이제 역시 상철인가? 역시 이제 나에게는 상철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상철 우리가 예전에 그랬거든 상철한테 다시 마음이 가면 그거는 진짜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여고생 갔다는 건 미숙하다는 얘기거든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긴 해요 그쵸? 근데 광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철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인기쟁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남자였는데 그런 마음이냐? 했을 때 웃어 결국 만족하기는 힘들 거고 다시 돌아가서 상철과 다시 사귄다고 해도 정숙 씨는 다시 상철에게 예전에 하듯이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꾸 단점이 보이니까 그래서 정숙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끌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뉴스, 시사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건 아니겠죠 다른 대화도 했겠지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걸로만 우리가 또 편집된 우리가 광수의 본체가 아니라 광수라는 캐릭터를 보는 거니까 그 캐릭터 장면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끌어가기에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소재를 그냥 놔둬버렸지 그거를 먼저 드밀어버렸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정숙 씨는 좀 노련하게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이 좋죠 그 상철도 실은 힘들어한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광수 씨가 고기를 구우면서 조금 구사리를 먹으면서 나 시사 좋아하는 사람이야 사실 영숙님이었는데 미안해서 말 못하겠어요 광수 씨도 영숙님밖에 없는데 마음은 나 육각형 광수야 그렇지 육각형이 작아서 조금만 멀리서 보면 좀 점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 육각형은 맞으니까요 근데 지금 광수 씨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딱히 막 특출난 것도 없지만 빠지는 것도 없는 직업도 뭐 괜찮고 외모도 뭐 크게 뒤진 않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좀 약간 모난 부분 없고 그래서 영숙 씨와 세 번의 데이트를 했지만 안 됐어 이건 본인의 잘못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 정도 기회를 잃었으면 상대를 보내주는 게 맞아 여기서 또 매달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항상 역대 낯솔로 역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멈추지 못하고 이거를 바꿔보려고 뭔가 뒤집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죠 영숙님에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 죄송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물론 필요하죠 감사 죄송 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근데 뭐 감사 죄송 이런 것보다 옥순이랑 했던 것처럼 상대가 좋아하는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상대가 헬스를 좋아해? 그럼 운동 얘기하고 내가 운동해본 적이 없어? 그럼 배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진 찍는 거 좋아요? 아 나 좀 찍어볼래? 어때요? 나 이거 좋은 사진이야?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광수 씨는 지금 이걸 금지시켜야겠어 감사 죄송 금지 감사 금지 죄송 금지 이제 다음 주 얘기로 넘어가죠 사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그간의 여정의 끝이라고 그렇게 광수 씨는 한 번 더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초정 선택이 진행될 것 같아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 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